공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레이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이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8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고 서로 교독하며 번갈아 삼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오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재를 삼고 그 기름은 재단 위에서 불살을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재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들이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권제와 위임식과 화목재의 규례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제사장에게 주신 규례 가운데 화목재 또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제 홍정용사님이 나누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화목재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한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빵을 먹어드릴지라도 누르기 없는 빵을 드려야 하고 또한 3일을 넘기면 안됐습니다 그것은 고기가 상하지 않아서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어려운 일들을 돌보고 함께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화목재는 기쁨으로 주합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교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다시 한번 화목재물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어요 화목재는 어떤 것인가 그런데 화목재는 저희가 의무제로 드리는 것 의무로써 반드시 행해야 되는 제사가 있고 또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무제로 드려야 되는 것은 속죄자와 속권재입니다 그것은 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드려지는 화목재물도 소재도 번재도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나누어지게 되는 화목재물은 자원하여 드리는데 이 가운데 감사제가 있고 낙헌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데 그 가운데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기쁨으로 주 앞에 헌신할 때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떠오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화목재물이 되어주셨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을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0절에 계속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화목재에 관련된 그 모든 그 가치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들이 이 말씀 안에 들어져 있더라고요 아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재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더니 이 안에 화목재에서 하나님 원하셨던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고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화목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로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목재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화목재 귤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 화목재를 드렸을 때는 어떻게 드렸을까? 네 음식이 많이 남게 돼요 그렇지만 그 시간 안에 다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가족들 또한 가까운 사람들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서로 화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좀 불편했던 사람들 좀 심하게 말해 원수되었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초청하여 함께 식사한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하여 내 생명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재물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책이 있어요 물론 성교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예화가 들어져 있어요 그것은 성교사님 가정에 체포하러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경찰이 체포하러 역을 찾아왔는데 너무 더워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당신을 잡아가려고 왔다 그랬더니 땀을 뻘뻘 흘리니까 성교사님이 물을 한 잔 시원한 물을 대접해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도 마시고 치고 있으라고 빨리 준비하고 나오겠다고 그런데 이 경찰이 물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물을 마시며 물을 대접받아서 마시게 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은 친구를 잡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광야에서는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 사막에서는 한 잔의 물을 대접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대접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대접한다는 것은 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대접한다는 것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식사의 규제를 나눈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것이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재산은 어떤 것이냐 화목재물을 함께 나눔으로 이제 가족이 된다는 것이고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친하고 가까운 친족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 또는 화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초청해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재물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친히 화목재물이 되어주신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있었던 그 모든 막힌 남들이 허물어지고 이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제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화목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웃, 나와 너, 나와 이웃, 나와 세상까지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어제부터 이어지는데 어제 있었던 규례들이 있다면 어떻게 상세하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오늘은 제사장의 몫에 대한 제사장의 소득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바로 것이 28절 말씀부터 36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구절을 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는 먼저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먼저 나머지 말씀들을 좀 읽어보길 원해요 29절과 3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오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주목하구려 싶은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 29절에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는 그는 누구냐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라는 것입니다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 30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화목재물은 자원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화목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의 손으로 준비해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주영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사드리는 재물을 제사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끌고 또는 가지고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수하여서 안수하여서 죄를 전과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죠 또 오늘 화목재물조차도 직접 당사자가 갖고 와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 이 재물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전에 아마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헌금이 있으면 지갑이 있으면 그 지갑에 한 두 칸이 보통 남성 지갑들에는 두 칸이 있거든요 이렇게 집을 넣어놓은 것이 두 칸이 있어요 그러면 한 칸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계속 넣어두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건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대학 때 참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갈등이 되게 되죠 이것을 놓고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잠깐 빌려주세요 할 건가 그런데 계속 그것을 놔두면서 또 다시 지갑을 덮고 덮고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건들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차비가 없어서 하면 지하철을 차라리 타지 않고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한 5점까지 이상 계속 걸어서 또는 30분, 1시간 걸어서 갈지라도 그것을 건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있었던 시간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때 자원하여 드릴 때도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하여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저희 지갑처럼 일주일 돈 한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정말 구별하여 드리는 재물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첫 소산 그리고 그 양이 자라날 때까지 송아지가 자라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죠 정말 흠없이 흠없이 어떠한 상책이나 상처도 낫지 않게끔 정말 가장 이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서 계속해서 보관하지 않았겠어요 잘 먹이고 좋은 풀을 먹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돌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꼭 그것만 남기고 다 없어지고 또는 그것만 남기고 다 이렇게 오늘 먹을 양식조차 없어지는 때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 이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건데 의무제가 아닌데 자원하여 드리는 건데 잠깐 먼저 우리가 오늘 먹고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하면 될까 이러한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아마 또 지켰을 것입니다 왜요? 이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고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낙헌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시는가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계속 주라 이것은 그들에게 먼저 되어져 있는 소득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것은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계속 그들에게 소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부터 그들의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들에겐 토지를 이스라엘 백성 중 가운데 토지를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소득이다 그들의 몫이다 라고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름은 재단 위에서 불산을 거시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들이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소득이니라 그들에게 돌릴 것이니라 반복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씀은 레이기 6장 8절부터의 규례는 제사장들에 관련된 상세 규례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현재의 목회자들, 목사님들에 대한 연관돼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인 당신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 오늘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당신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챙겨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돌보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광야를 거닐 때, 광야를 거닐 때, 광야를 거닐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이것도 신기한 기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옷도 신발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적이죠 더 상세하게 또한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누에미아 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있었는지 누에미아 9장 1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율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불을 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 또한 구름기둥으로 햇살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옷도 하나님이 도유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장 25절 말씀 제가 아마 25절 말씀부터 함께 읽기를 원한다고 아마 바자막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5절 26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리고 33절부터 34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 하나님이 붙으십니다 아멘 신실하게 그렇게 시작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챙기세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당신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하는 자녀가 굶고 있는 것 어떻게 누가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소득들을 챙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챙기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챙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사역을 그만뒀던 때가 있어요 목사를 아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로 사역을 안 하고 쉬었던 기간이 있는데 그때 한 가지 소원은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통장장구가 0원이 되는 것도 한번 기도 제목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장장구가 0원이 되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언제나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정말 아무 소득 없이 갈 때에도 하나님이 돌보시더라고요 마지막에 한 9천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만 원 안 되기까지는 제가 해봤지만 0원은 못 해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세 자녀가 있었는데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왜요? 부모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있으면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딸로 아들로 부르시며 챙기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저에게 또 감동이 되었던 말씀은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제가 함께 읽도록 할게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런 제사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38절 이 말씀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레이기의 말씀이 어떻게 제사해야 된다 제사에 대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다 나누시고 또는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규례를 상세하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위임식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규례를 다 말씀하신 뒤에 마지막 38절 말씀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바로 그날에 그날에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이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두 번째 년도 첫날 바로 그날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이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그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주여 하나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가장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먹는 것 일용할 양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그것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광야에서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레기를 적을 때는 이것을 기록할 때는 초반이 아니라 좀 나중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첫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시작하던 출발하던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시작할 때 예배하는 백성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는 광야의 그 시간들을 쭉 여경들을 밟고 있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너희들을 처음 부를 때 이 말부터 시작했던 거야 그런데 그것은 신의 강야에서 신의 사내부터 시작됐던 말씀이야 너의 시작은 예배하는 백성이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도 되새기겠습니까?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성전 시대에도 그리고 포로기로 잡혀있을 그때에도 다시 돌아왔던 그때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마다 여호와께서 신의 강야에서 이스라엘 여수님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바로 그 처음 시작부터 우리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일 수 있게끔 그때가 어느 때든지 강야에 있든지 성전 시대이든지 포로기에 있든지 다시 돌아왔던 때이든지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 만남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처음 그 만남의 시 바로 그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처음 나를 만나주셨던 그때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소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챙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을 처음 구원하셨을 때 나를 찾아봐주셔서 아 하나님 이러한 분이구나 예수님 이러한 분인가 처음 알았던 바로 그때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처음 나를 만나주셨던 그때 하나님 처음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깨달았던 그때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였던 그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여러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있으실 거예요 그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장소 그래서 기억하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소망하게 되는 그때 그때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또한 이 은혜의 바다 홀이 하나님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 은혜의 바다 홀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경험안은 바로 그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을 받으시길 선파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바다 홀에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기에 이 시간 선파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시간 또한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입히고 먹이시는 그 일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매출하기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선파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어제의 만남도 처음 만나셨던 그때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억하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기도하게 되는 그때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도 그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되기 원합니다 이곳 은혜의 바다 우리 그러한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 역사로 하나님 그렇게 돌봐주시며 신실하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신실하게 처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놀라운 역사심으로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제사장들에게 소득을 채우셨던 것처럼 날마다 챙기시고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연을 도움이 지키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어떠한 도움도 하나님 이해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바로 그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매일매일 먹이시며 또한 입히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신발이 하나님 그 옷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냐고 40년 동안 하나님 돌보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심을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전립분류로 취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통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켜 먹이셨던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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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연에서는 이미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만남함에 출하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중에 하나님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뇌의 족속 가운데는 하나님의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토지가 분배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신의 산에서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실 때부터는 하나님 알고 계셨고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이러간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걱정은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오 하나님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역사와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 아버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오늘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실 때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삶을 맡겨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을 가장 큰 소득으로 삼아 살기로 결정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일터와 만남과 소중한 이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교사님들과 몽골과 캄보디아 아우니치 등 가운데 이래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드려옵나이다 아멘